만점으로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2025년 연간 커리큘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통합과학의 고1이죠. 예비고1 또는 고1일 텐데 2025년 동안의 고1 학생들을 위한 내신 대비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강의를 끝까지 완강해 준다면 통합과학 1등급을 안겨주겠어? 모든 강자마다 완강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1등급을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보상 민웅쌤의 제자 타이틀, 웅의 제자 타이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는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사이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 강사입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는 제가 통합과학과 물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기초 입문 강좌인 HV 그리고 OIC 개념완성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후속 강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물리학원 같은 경우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운영하는 현장 학원이죠. 러셀 학원. 러셀 학원 전체의 물리학 1위입니다. 수능 물리학의 개념부터 심학까지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물리학과 그리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1등급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개정교육을 간단하게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짤막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개정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2025년에 고1 학생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죠. 2028학년도는 대학 가는 연도고요. 2027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통합과학 수능을 보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들이에요. 자, 바뀐 것은 일단 고1 때 통합과학을 무늬과 모두 공통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걸 수능에서 본다는 겁니다. 2학년이 되면 물화생지, 현재 물원화원 생원 지원 포지션인데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교마다 두 개 또는 세 개를 선택해서 학점제로 여러분들이 내신 수강을 하게 됩니다. 수능은 안 봅니다. 알겠죠?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무늬과 모두 수능을 보게 되는 첫 번째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이제 물리영역, 화학영역, 생명과학영역, 지구과학영역. 이게 현재 너희들이 선배로 따지면 물2, 화2, 생2, 지2 포지션인데요. 얘들이 각각 진로 선택 과목이 분리가 돼요. 두 과목으로. 물2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학점제로 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고3 때를. 알겠죠? 그래서 화학도 두 과목, 생명과학 두 과목.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은 이제 생2 포지션이라고 해서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유전.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과학과 행성 우주과학. 행성 우주과학 재밌겠는데. 이런 식으로 고3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내신에서 반영이 되고요. 수능은 보지 않습니다. 수능은 이제 고2, 고3 때 배우는 과학탐구는 수능을 보지 않아요. 학교 내신 시험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뀐 거 아시죠? 수능은 계속 9등급제여가지고 아무래도 수능이 변별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의 선배들부터 수시, 내신, 쉽게 말하면 내신 위주 전형인데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벌써 여러분의 선배들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없던 데도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에서.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안 돼!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많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 여튼 그 수능에서는 통합과학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문의과 공통적으로. 전 학생들이 다 본다라는 얘기야. 통합과학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알겠죠? 고1 내신에서 중요하고요. 수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 개념 통합과학 과목의 특징. 문학생지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융합, 통합, 사고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라는 게 과목의 특징이고요. 실생활과 연계된 문항들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탐구 능력이 중요하다. 알겠죠? 탐구 능력이 중요하다. 이게 개정 통합과학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방향은 당연히 정확한 개념은 모든 과학 과목은 정확한 개념이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을 하고 탐구 설계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과학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예시문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그렇죠? 네. 자료 해석하는 거 탐구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험형. 알겠죠? 다양한 사례나 자료 해석 능력을 평소에 배양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짧게는 내신에서 길게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점 1등급! 알겠죠? 단원 간 연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단원 간 연계가 되게 막 크게 되거나 또는 과목 간 연계도 엄청나게 막 융합이 되는 형태는 아닌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만 여튼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는 무라생지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과학 영역에서도 단원 간 결합이 되는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에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 커리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의 통합과학 내신 대비 커리큘럼 2025년이죠. 통합과학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CV, 생초보, 기초입문.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1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SCV, SCV를 짧게 줄여서 SCV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뭐의 약자냐면, 생초보, SCV, 생초보. 알겠죠? 통합과학 입문 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수록한 입문 강좌입니다. 알겠죠? 20강이 채 안 돼요. 짧은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개념 공부를 할 때 사실 두 번 정도는 개념 공부를 해야 돼, 고1 때. 그래서 미리 기초입문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개념 완성, OIC 개념 완성이 다음 강좌인데 OIC 개념 완성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중 문제집인 완자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자, 책도 같이 보시고 직전 대비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커리가 잡혀 있습니다. 여튼 통합과학의 그 시작은 SCV, 생초보, 기초입문으로 시작하시면 된다. 알겠죠?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추론형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한번 가볍게 봐두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완성 본 강좌 딱 들어갔을 때에도 두 번 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기획한 강좌가 생초보, 기초입문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비 고1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 본류의 SCV는요. 전범위가 아닙니다. 중요 단원들만 다루고 있는데 OIC 개념 완성 OIC OIC, OIC, 알겠다. 그걸 줄인 거예요. OIC, 알겠죠? OISE인데 이걸 이제 줄이면 이제 문자체, 텍스트체로 하면 OIC라고 좀 쓰니까 OIC 개념 완성, 오 알겠다. 오익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OIC이라고 앞으로 읽더라. OIC. OIC 개념 완성. 통합과학 내신과 수능까지 미리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나중에는 이제 수능 전용 강좌가 또 나오겠지만 현재는 내신과 수능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이 OIC 개념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일단 내신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수능을 대비하는 개념 학습 그리고 문제 분석 강좌 전체 개념은 70% 문풀은 30%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완자, 올인원 통합과 모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다 다뤄주는 강좌가 완자, 올인원 통합의 시중 문제집이죠. 개념 60%, 문풀 40%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텀 시험 직전 대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직전 총격리 강좌로 스피드 개념과 문풀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대비 문제풀이 내신 시험의 단답형과 서술형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들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 대비하는 강좌가 바로 서술형 대비 문제풀입니다. 쇼텀은 두 가지, 시험 직전에 보는 시험 직전 대비 여기는 객관식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전체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고요. 엑시벤 아까 설명했지만 통합과학 입문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을 딱 수록한 입문 강좌입니다. 알겠죠? 통합과학 입문시 알아야 되는 중등과학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통합과학으로 이어지는 그런 강좌가 이 엑시벤 생초보 기초 입문 강좌. 알겠죠? 개정 통합과학을 주제별로 테마를 잡아서 개념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0분 기준 한 16강 정도 진행이 되는 강좌가 바로 엑시벤 생초보 기초 입문 강좌고 OIC 개념 완성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는 물론 현재는 내신 대비 위주 알겠지? 그래서 수능 예시문항을 반영한 연구실 자체 제작 교제입니다. 알겠죠? 그 엑시벤 기초 입문 강좌는 PDF로 여러분한테 교환이 제공이 되는데 얘는 실물 교제가 있습니다. 연구실에 자체 제작한 교제예요. 알겠죠? OIC.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가 하나, 새우 요리가 하나 있는데 잘 보면 OIC를 형상화한 레스토랑의 어떤 메뉴 같은 표지를 갖고 있는데요. 책들도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컨셉을 좀 잡았어요. 제가 OIC 개념 완성은 레스토랑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개념 플레이팅이라던가 서술형 코스라던가 알겠죠? 기출 단골 맛집이라던가 또는 비법 레시피라던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레스토랑과 요리를 컨셉으로 책을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심심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회의를 해서 책을 구성했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야. 알겠죠? 네. 그 OIC, OIC, OTI에서 그 책 내용들을 보여줄 테니까요. OTI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IC, OTI 자, 개념 기본 문제, 기출 문제 내신 단골 문제, 서술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망라하죠. 통합과학 1은 12월 초에 개강이 되고요. 통합과학 2는 6월 말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 70% 문표 30% 50분 기준 30강 정도로 통합과학 1이 통합과학 2도 50분 기준 30강 30강, 30강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개념들과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강좌가 바로 이 OIC 개념 완성 강좌입니다. 짧게는 오익 알겠죠? 오익 토익 아니고요. 오익 자, 밑에 이렇게 고양이가 뛰어갑니다. 이렇게 주석 고양이가 뛰어가고 있는데 살짝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1등급을 향해서 노베이스에서 노베이스 여기 보이시죠? 노베이스에서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저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 고양이가 저 노랑둥이거든요. 이름은 팔복입니다. 알겠지? 인스타 보시면 제 개인 인스타가 있고 공식 인스타가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개인 인스타 들어가시면 저희들의 고양이의 일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공식 인스타로 하게 되면 제 커리에 대한 것들 평소에 소개되어 있는 릴스 이런 것들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완자인데요. 완자는 시중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책이죠. 그래서 완자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OIC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OIC 개념 완성이랑 완자 통합과학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OIC는 우리 연구소 자체 규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체 규제로 진행이 돼서 약간 더 완자보다는 좀 더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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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이 완자 같은 경우는 완자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OIC 개념 완성 자기 선생님의 개념 완성과 완자 책 뭘 하든 그냥 똑같이 수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완자는 오직 완자 책 저보다 완자 책이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완자 책 구성대로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개념도 문제풀이도 알겠지? OIC는 일단 제가 더 중요한 친구들 난 선생님을 믿고 따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완자라고 해서 저를 믿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 믿고 따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둘 다 저를 믿고 따르면 되는데 약간 책의 포커스를 맞추는 강좌가 바로 완자 올인원 통합과학입니다. 알겠지?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 책을 그대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시중교재로 강의하면 잘 안 그러거든. 저도 제 OIC에서는 강민웅의 느낌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얘는 완자의 느낌이 살아있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한 내신 대비는 다 잘돼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의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웅 책으로 하겠다? OIC 완자 책으로 하겠다? 완자 올인원 통합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자 교재 자체를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강좌고요. 개념 비법 특강 내신 만점 문제 실력 업 문제 중단 업 문제까지 모든 풀이를 다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합과 이거는 좀 늦게 개강이 돼요. 알겠죠? OIC가 먼저 12월 초에 개강이 되고 방학 동안에 공부하시면 돼요. 방학 동안에 OI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완자로 공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수능 대비할 때 1등급 만점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OIC 본 다음에 완자로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따로따로 시간이 없을 때 하나만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의도는 그겁니다. OIC 개념에서 한 번 듣고 시험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완자 올인원 통합과 한 번 더 보고 알겠지? 직전 때 한 번 더 보면 만점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자 통합과학 1은 3월 초에 통합과학 2는 9월 초에 기강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강의 업로드가 약간 조금 느리게 돼요. 알겠죠? 시중교재라서 약간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리게 업로드가 되니까 참고하시고 개념 60% 문풀 40% 정도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50분 기준 30강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합과학 1, 2 30강, 30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OIC보다 약간 더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완자 올인원 통합과학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달 전 아니면 좀 더 임박 2주 전 이랬을 때 시작하는 쇼텀 시험 직전 대비입니다. 당연히 개념 완성 강의를 듣고 시험이 임박했을 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강의예요. 스피드 압축 개념 압축된 개념을 빠르게 봅니다. 천천히 보지 않고 좀 빠르게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압축 개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직전 대비 핵심 기출문제 알겠죠? 교육청 기출문제도 있고 학교 기출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객관식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서수령은 따로 쇼텀 서수령 대비 문제풀이가 있어요. 통합과학 1도 1은 3월 초 통합과학 2는 9월 초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압축 개념 30% 문풀 70% 문풀 분량이 더 많죠. 알겠죠? 구성은 45분 기준 15강 정도로 통합과학 1 또 15강 정도로 통합과학 2 15강 15강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이 임박했을 직전 대비로 별압치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수령도 따로 있어요. 강민흥 서수령 대비 문제풀이 이것도 쇼텀입니다. 쇼텀 서수령 대비 문제풀입니다. 내신시험에서 나오는 단답형 그리고 서수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분석하는 서수령 대비 특강이 되겠습니다. 서수령 빈출 유형 그리고 고난이도 서수령 문항을 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서수령의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최대한 완벽하게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강좌가 바로 쇼텀 서수령 대비 문제풀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통합강 1이 3월초 통합강 2는 9월초 개강 예정이다. 단답형 40% 서수령 60% 여기는 개념 정리를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스피드 개념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 서수령만 공부하는 거예요. 35분 기준으로 한 15강 정도 구성이 될 거예요. 좀 짧죠? 네, 15강 좀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통합강 1, 2 15강, 15강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전체 강좌 커리큘럼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를 따라서 HV 생초보 기초인문강좌 그리고 OIC 개념완성 완자 올인원 통합과 그리고 쇼텀 강의들을 수강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내신에서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수능의 기본기를 모두 다져놓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쟁취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